요한복음 11장 12절에서 뭐라 하겠어요? 죽어라 열매 맺어줄게 오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제일 먼저 다른 거 하게 되면 웃으세요 그리고 특히나 남편을 만나면 웃으세요 그리고 내 맘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웃으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왜 안 드냐면요 자꾸 그 사람 안 든다고 인상 써서 안 든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인상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안 좋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시에 웃었어 어머 이제 내가 맘이 드나 보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웃어봐 또 웃어봐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맘에 들 다 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보다도 내가 이 입을 가지고 여러분 여자들이여 사랑하는 자들이여 김치 쪽쪽 잘 찢어 먹지? 나는 찢는 거 싫어요 근데도 잘 찢어 그러니까 김치만 쪽쪽 찢어 먹지 말고 입도 쪽쪽 찢어 갖고 그대로게 많이 찢어 그러면 이쁘다게 해 누구든지 이쁘다고 해 이렇게 피어있는 꽃을 보고 이쁘다고 안 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 그 여같이 내가 아무리 어떻게 생겼든지 가능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 모두 핑껏과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라도 사람을 만나서 웃어주면 어떤 행동보다 그것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읍시다 자 우리는 성령충만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여러분이 회개 되는 만큼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 여기에 성령충만을 오늘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을 내려주자 채워줍니다 요만큼 빈 사람은 요만큼 요만큼 빈 사람은 요만큼 그만큼 성령이 물을 채워줘요 채워주는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여보 나 금식 갔다 왔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한 마디 딱 했어 우르르 성질 내서 해버려줘요 어떻게 돼버려? 다 터지고 다 나가버려 생수가 싹 빠져버려 절대로 화내지 맙시다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화를 안 내게 하는 방법은 뭐냐 웃어주는 거 아니 지 양반이 어디 갔다 왔다니 조금 분수가 됐어 왜 저렇게 실실 웃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물어봐 왜 이렇게 자꾸 실실 웃어 세상 말로 이래 왜 이렇게 실실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김치 쪼개듯이 자꾸 쪼개래 그러면 여러분이 원장까지 팔아가지고 그 원장 누군가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인상 팍팍 쓰면 전도해? 절대 안 와 거기 가면 푼수가 하나 있어 24시간 푼수짜리인데 그 자리는 이상하게 잠잘 때도 웃어 잠잘 때도 돌아서면서 웃고 돌아서면서 웃고 그때는 너희 예수님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인상 쓰기 시작했으면 성질리 시작했으면 못살어 못살아서 벌써 쫓겨났어 얼마나 남자들은 남자들은 말 안 해 안 웃어 딱 이러고 있거든요 속은 딴 생각 다 들었어 겉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서 딴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자는 곰이요 아내는 여우라고 그래요 그럼 여우가 웃어야 돼 곰이 웃어야 돼 곰은 안 웃어 발을 들었다고 확 자려버려요 곰은 그러니까 곰을 멍청이 건드리면 얻어 터지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만든 기능을 잘 이용을 해야지 내가 곰 되고 네가 여우되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과정이 어려움과 또 다시 오시하다가 목사를 되는 과정 다 겪으면서 오늘의 행복은 어떻게 가질까 싶어요 내일 잘 된다고 말하지만 오늘 네 얼굴에 다 나와 있어 오늘 네가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너의 내일의 오늘도 잘되게 할 것이로 돼 네가 그 얼굴에 인상을 쓰고 네 마음대로 살면 내일의 오늘도 여전히 똑같다 안 된다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놨지만 나를 관리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 절대로 말을 거짓하지 마라 시간 약속을 지켜라 우리가 내일 자랑하지 않고 오늘 하루 동안을 잘되게 하려면은 오늘 할 일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시간 약속을 했으면 절대로 지켜라 너의 말을 했으면 꼭 지켜라 그래야만이 사람이 너를 인정한다 저는 명철하게 나를 봐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그냥 막 웃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명철이 지식이라고 나를 보면 너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이면 너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다고 이 자문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금식을 가지고 꾸만상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세웠어요 세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자문서예요 여러분 자문서를 화장실에 갖다 놓으세요 제가 이 자문서를 항상 화장실에 있으면 누구든지 손대만 가만 놔둔다 원장 거 손대지 말 거 이렇게 다 내와 달려다 가만히 있어요 있는데 제가 설계를 다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놓고 화장실 안 갈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 화장실 가면은 나는 큰 걸 보다 작은 걸 보다 딱 성경을 펴니다 한 나를 읽더라도 딱 읽고 나옵니다 딱 펴면은 거기에 믹스할 수 있는 성경이 딱 나와 있습니다 믹서를 어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세웠으면 이웃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이야기가 어디 들었냐 이 자문서에 들었어요 천명의 아내 많은 고간대자 그 많은 백성들하고 산 이 솔로몬이 이 책을 써놨는데 이 책은 명철하게 나를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 꾸만상하고 딱 대비해서 나한테 갖다 대면은 이거는 100%짜리 사람이 딱 나옵니다 저한테 멸류관이 씌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봤으면 좋을 텐데 나만 봤어 미안해서 어떡해 근데 이 멸류관을 씌운 사람이 어떻게 씌웠냐 그것은 하나님을 세우는 방법과 이웃을 섬기는 방법을 이 자문서에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날마다 다른 성경은 바빠서 어쩔 때 못 읽어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은 날마다 있습니다 한 절을 읽든 열 절을 읽든 아니 어쩔 때는 안 나와 재밌어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혼자 그거 보고 왜 이렇게 자문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은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설교가 삶으로 안 나와요 우리가 보세요 내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루길이 하루길 오늘 하루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은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읽고 그냥 지나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두운 연계 속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했고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배운 것밖에 몰라요 개새끼 같은 일하고 확 그냥 우리 엄마는 개새끼를 너무 잘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개새끼 소새끼 배워가지고 개새끼 확 나는 이거밖에 몰라 그런데 한 번도 이 개새끼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준 목사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마저 들려요 예수님만을 가르치십니다 잘하라고만 가르칩니다 어떻게 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라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앉자마자 어떻게 잘할 것인가의 기초를 배웠어요 무조건 먼저 웃으면 점수를 따고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천천히 해야지 점수를 따고 점수를 잃고 나서야 어떻게 점수를 그 자리에 따냐는 거예요 나하고 얽히면 산성 문빗장같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 앞에 산성 문빗장을 닫아놓고 내가 장수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이어냐는 거예요 산성 문빗장을 잠그기 전에 잠그지 않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웃고 있으면 된다고요 제 1번이요 무조건 인상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은 침을 뱉게 돼 있어 그렇지만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는 것이 사람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웃고 있는 데려야 속으로 아이고 진짜 그냥 하는데 웃고 있으니 어떡하냐고 웃고 있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신학에서도 안 가르쳤어 아무도 안 가르쳐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히브리 헬라를 가지고 금식을 나한테 가르쳐요 목사님 그게 나한테 통화가 있어? 히브리 헬라에서 금식을 가지고 말했다고? 그런 말이 나한테 통화가 있어 지금 피곤하니까 그런 말 하지마 목사님이 히브리 헬라를 잘하는 거 참 인정해 나 금식 잘하는 거 인정해 나 미국 가서도 데려와 버려 난 지금 금식한다고 해서 데리러 가는 거예요 전국을 어디 가서 뒤져서 데려올지 몰라 이 역마살 귀신 붙어갖고 당신은 역마살 귀신이 붙어서 10년 안에는 못 오겠어 그러니 내가 데리러 가겠어 그랬더니 진짜? 데리러 안 가면 못 오겠는데? 맞대? 지금 전국을 헤매다가 어디 미국으로 튈지 어디로 튈지 몰라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업으로 갈 테니 거기 가만히 계셔 그랬더니 이것도 괴짜요 오라고 또 아까 문자에서 잘 먹었어? 내일 그러면 갈 때 주소를 여기다 보내 그래서 그랬더니 군산에는 어떤 왕 먼 집으로 올려 그럼 내일 핸드폰 받는 거야? 그럼 지금 배터리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해놓을 테니까 빵빵하게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또 괜찮아요 이거 제 피나? 제 피야 데려올 건데 허리 아파? 다리 아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없는 쌤에도 불구하고 이 악마살을 계시면 데리고 다니면서 기어이 죽여 그러니 유튜브에다 그렇게 많은 걸 내놨더니 그 짧은 거 하나를 보고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사흘길이 열린 거야 그래서 원장님 나는 천하에 내가 고한데 아무도 없는데 원장님이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사랑으로 느껴진다 그래? 사랑을 받으려면 거기 잘 기다리고 있어 한 영혼을 살리는 데는 뭔 일을 못 하겠어요 당신이 와서 금식을 하기만 하면 전쟁은 안 일어난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피해서 도망다니면 너 폭탄 맞는다 그래서 폭탄 안 맞으려고 지금 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우리는 내 피할 시대예요 시대가 그러죠? 그런데 내 피할 너무 하지 마라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어떻게 하라고? 칭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글생글 웃으면 아유 쟤는 왜 이렇게 풍성하지 웃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왜 웃는 사람은 자꾸자꾸 알아보고 싶어해요 여러분 명철이 지식입니다 이것은 자문서를 제가 한 천독 읽었어요 그런데 이 자문서는 내 혼에 딱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가지고 제가 걸어가면 자문서가 딱 떠올라요 그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예인 쪽으로 가르쳐줍니다 성경이 그러니 꿈도 필요 없어 성경이 나를 가르쳐줬는데 내가 성경을 의미하지 않는 한 왜 꿈이 나오냐고 꿈은 얘야 그리감 안 된다 땡땡땡 이래서 나오는 거야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뭐하러 올게 많이 나와 나올 일이 없어 아버지 내가 사정이야 나와 꿈 나와라 뚝딱 꿈 나와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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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편하다는 거야 빨리 나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잘 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땡땡이 나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야 나와도 성이 없고 아무리 많은 걸 봐도 내가 성경을 잘하고 있으면 잘 되는 거고 성경을 의미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내 인대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죠 여러분 화장실에 갔다 놓는 마음이 있나요? 저는 아주 분열한 화장실에 갈 때마다 성경이다 이게 없어가지고 없어 성경을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내가 몇 개 얻어다 놨어 여기저기 꼭 나아가는 데만 갖다 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같은 게 성경인데 칭찬은 어떤 거냐 칭찬은 받기를 원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누가 보금에서 말했어요? 마가 보금에서 얘기했어요 6장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 칭찬을 원하면 화가 있어 칭찬받기를 원하지 말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누구한테 칭찬받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는데 쟤가 오다 혹시 나한테 나를 칭찬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칭찬을 안 해 안 하니까 성질나버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실 분 사람은 사랑할 사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지나가면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해놨으니까 쟤가 갔다 나를 칭찬해줄까 안 했어 못난 것 같으니라고 누가 자기를 기대하라 그래서 혼자 기대하고 혼자 성질내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거라는 기대를 갖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내가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리라는 어떤 폼을 갖는 것이 기대인 거예요 칭찬해줄 거야 웃어줄 거야 어느 날 우리 고목사가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인상 썼다는 거예요 아니 고목사가 이러고 나오잖아 아니 자기가 나왔지 언제 자기 보고 인상 썼냐고 자기가 앞에 있으니까 지나가게 된 거야 그랬는데 고목사가 자기 보고 인상 썼다고 쌩 난리를 해가지고 왜 인상 썼어? 나 그냥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보면 살짝살짝 웃어줘야 돼 그냥 지나가면 자기 보고 인상 썼다고 막 뭐라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칭찬을 원하는 건 뭐냐 사람을 기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엄청 화가 나 그러니까는 뭘 많은 말 이쁘다 이런 말 해주려고 하지마 인사를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해 오늘 분명히 나 이쁘다 갈 거야 이리 오늘 하나 입어 갈 거야 이뻐? 차라리 물어보면 말도 안 해 나 오늘 이거 입었는데 나 이뻐 이렇게 물어보면 거짓말해도 말도 대답을 해 이뻐 이렇게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했다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머리를 이쁘게 했다든가 막 샤도우를 발랐다든가 귀에다 몰아야 돼 이걸 반죽이로 원하는 거야 근데 내가 뭐 나하고 관심 없는 걸 왜 봐 나는 첫날 가도 몰라 여러분이 뭔 얘기하고 했는지 나한테 말하려면 원장님 이거 이뻐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쁘다 나는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니까 내 대답을 하는 적이 없어 이쁘냐고 물어보면 이쁘다고 하고 밉냐고 물어보면 이쁘다고 하고 너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조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문자를 주고받는데 얼마나 오게 그가 원하는 대로 꽃을 보내면 꽃 이뻐요 나를 책망하면 고마워요 가르쳐 좀 할게요 잘할게요 어떤 사람이 레나 마리아가 놀이하는 걸 딱 보냈어 제가 레나 마리아는 팔자리 없어도 이렇게 잘하는 사장님 저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각오 하나 보내줘서 레나 마리아를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말로 하면 나를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잘했는데 넌 뭐하냐는 거야 그래서 책망을 아낌없이 받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럼 설교나 들어보시오 어떤 사람을 치면은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방법을 터득하면 사람 때문에 마음 두근두근 이럴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문서를 배우는 것은 누구 평안하자고 나 평안하자고 나 평안한 사람은 다 평안하게 만들어 근데 내가 평안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는 말 맞다는 가시야 어떻게 하냐? 뭔 말하면 그래요? 그래요? 꼭 진어대는 거야 그 말이 아니라고 자꾸 딴지를 거는 거야 그러면 시간만 늘어지지 그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말을 그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경로를 갔더니 첫 번째는요 그 누구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 사람의 생각과 삶과 내 삶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 어떤 분이 여기다 뭘 붙일 것 같길래 정말 예쁘네요 그랬더니 뭘 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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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그때보다 이거는 얼마 동안은 했나 몰라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뭔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저분의 삶을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나의 이야기도 그러겠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뭔 얘기를 하냐면 멍 멍 멍 멍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럴 때 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 그 사람 말이 뭔지 모르지만 무정으로 옳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할 수 있어 못 알아듣는다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꾸 말꼬리를 올려 말꼬리를 올리는 건 뭐예요? 이거는 뱀꼬리요 꽉꽉 찌른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런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걸 사람은 참 싫어요 자꾸 묻지 말고요 그대로 물 흐르듯이 밀어주는 거예요 물이 거슬러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밀어주기는 엄청 쉬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밀어서 그 사람이 평안해지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주혜종이 사람을 얻어야지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절대 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뭔가 잘하지만 내 아기에서 자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그럼 어디서 봐야 돼? 나에게서 봐야 돼 사람을 거스르는 거는 싫어해요 물도 거스르면 거품을 내 그래 안 그래? 여기 우리가 자연을 많이 보는데 아주 여기 여름에는 엄청난 물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돌멩이 하나가 딱 있어 있으면 이 물이 팍 쳐서 막 솟구쳐 올려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거스르면 저렇게 솟구쳐 오르고 있고 나를 아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거스르면 말을 안 하지만 확 뒤집어져 그와 똑같이 저도 뒤집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사람은 절대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칭찬하지 말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인으로 하여금 칭찬하게 하면 어떤 거예요? 그를 거스르지 않고 받아서 받아서 그와 사랑스럽게 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칭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욕 얻어 먹을 일을 해가지고 욕을 얻어 먹으면서 잘하려고 해서는 소용이 없어 이미 뒤에서 욕을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성경 하나를 볼게요 게시록 5장입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게시록 5장 14절 시작 내 생명의 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 예수님은 피로 사람을 값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사람을 안 같은 새 사상을 삼아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권세도 갖고 죽임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정교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게 합당하고 또 드리니 땅 아래 땅 위에 피조물이 모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성과 정교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트럭 돌리지하다 하고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하늘만 생각하시죠? 자 땅에다 붙여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이 얘기는 내 보는 앞에 서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오른쪽 내가 싫어하는 사람 왼쪽 이 모든 사람이 뭐를 한다 아멘 뒤에 안 보이는 사람까지 맞습니다 저 사람은 복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잘 된 사람도 네 앞에 와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이 모두 엎드려 절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에요 말로 사람을 남길 줄 알고 지혜가 있어서 말을 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가가지고 그가 형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입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살았는데 그가 형통을 이끌어들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능이기도 해 그러나 우리가 터득해야 될 기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터득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만났든지 간에 그 사람 참 괜찮다 하고 사방에서 아멘! 그 사람 복주해야죠 생물이 뭐야? 각가지의 사람, 동서남북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가 참으로 수 없는 시간을 살았어 살았는데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나 내가 지금 좋은 사람이나 내가 껄짝지근한 사람이나 내 앞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그래 괜찮아 그 사람 괜찮아 복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복을 주는데 두 가지로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잘 세워서 두 번째는 날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칭찬해서 누가 칭찬해야 돼? 동서남북에서 칭찬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장노들이 엎드려 너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뭐 어쩐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 외인이 택함을 받았어요 어디서? 보디발레 집에서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이 사람들과 살아보지 못하면 절대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이 채취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지도자가 있으면은 좋은 얘기는 잘 안 해주고 지네들께 다 따먹습니다 나쁜 얘기는 순식간에 해서 해주는 게 사람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나쁜 얘기는 나도 정말 하고 싶을 거야 너한테 독이 들어갔으니까 해야 돼서 그런 일이야 독을 뿜어야 되니까 빨리 뿜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인이 거기를 가가지고 그 많은 그 나라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택함을 받았을까요? 저처럼 하면 택함을 받았어요 어떤 말쟁이가 나에게 왔어 온갖 동네 흉을 다 봤어 우리 목사님 흉부터 시작해서 사무원님 흉 장로님 흉 다 봤어 내 한, 두 시간을 봤어 보고 났는데 제가 듣고 딱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싶나 몰라 간단하게 이렇게 딱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가서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얘야 보고 싶은데 왜 안 오냐? 얼마나 간단해요 목사님 보고 싶은데 이유를 몰라서 못 가요 마을에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안 해야 될 말은 절대로 입밖에 되면 안 돼요 차라리 그 사람에게 지켜줘 가서 이 직언을 하는 자는 무조건 너도 살고 남도 살려 그렇지만 뒤에서 직언을 안 하고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 절대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말란 말까지 붙여서 돌아가 그래서 얼마나 이 요셉이 지혜로웠는가를 본 거예요 제가 아무도 못 봤어요 제가 5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살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똑같이 하거든요 좋은 말은 절대로 안 해주고요 나쁜 말은 참다 참다 못하면 얼굴로 해버립니다 너 이리 와 그러면 바로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잘 정리하고 자기의 말을 잘 정리하고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했어요? 형통할 수 없게 없게 자기를 한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삼촌도 남겼어 형도 남겼어 다 남기고 재산가가 됐어 그걸 어떻게 배웠어? 다른 형들은 전부 양치으로 갔고 그 사람은 아버지 옆에 있었어 누구를 그대로 배웠어요? 아빠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거기 갔어 안 봐도 배워 자식은 그래가지고 보디발레 집에서 감옥에서 그 다음에 바로 나가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엎드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이 말씀 게시록 5장 14 사람들이 엎드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뒷배경을 잘 안 봐야 돼요 절대로 몰래 몰래 흉 보지 말아 어디서든지 뒷구멍 까지 말고 어떻게 뒷담화를 잘 까는지 뒷담화 잘 깐다고 남의 흉 보는 거 습관적으로 하지 말아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끌어안는 말을 하고 내치지 말고 내치는 건 흉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나님이 듣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뒤에서 육보고 손가락질하고 육보고 손가락질하고 이 더러운 저주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뒤에서 사람을 육보하지 말아 정말로 할 것 같으면 지거 내라! 가가지고 당신 이거 거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해 그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로 나중에 나를 사랑하죠 뒤에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거는 지렁이들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뒷말을 할 때에 사람을 끌어안고 말하는 걸 습관적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돌은 무겁고 머리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런 자에게 뭐가 내리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다 투기 앞에 누가 서요? 내가 너를 투기한다 지금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투기 앞에 섰어요 내가 한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 민족은 벗어날 수 없이 이렇게 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요셉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문서는 요셉 되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남을 저주하지 말고 남을 뒤에서 창망하지 말고 앞에서 가서 창망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창망하고 뒤에서는 어쩐이라도 들이받쳐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그 사람 그런 게 있지 흉보면 실컷 같이 흉보아줘 그러고 나서 그런데 말이야 이 사람 이렇게 좋은 면도 있다?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수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어디서든지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4절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용이 있습니다 내 삶에 용이 있고 우리나라에 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칠 것 중에 최고 먼저 무엇을 고쳐야 되냐 입을 고쳐야 합니다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지랄하겠네 말을 고치고 사랑하는 자를 뒤에서 까는 거 고치고 어디까지나 앞에서 말하고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처럼 어렵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입을 제약하고 어떤 일에서 칭찬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에 내 입을 기울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이 전쟁을 막아주는데 신속하게 막아 얘들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너희들한테 복 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주겠냐 오늘 복을 벗다리로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무릎 꿇고 손을 높이 들어 주여 삼창하며 하늘에 불가 부르고 합니다 주여 고마운 удоб 몸 첫번째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감사합니다.